Q. 아는 그의 중 Q. 이 노래는 너무 좋아 Q. 아는 그의 중 그리고 약간 Q. 아는 그의 중 Q. 아는 그의 중 여기는 중국어잖아 идori 도치피 퀵 뒷쪽으로 한 테크 약간 컵 사기하는 거 같아요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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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진짜 진짜 너무 차가워요 진짜요? 아 준희요? 왜? 태일이랑 저희 이름 바꿔라 그랬거든 아 진짜 태진 태진아 선배님 미안 저희 태진아 선배님을 모르지? 몰라요 오 마이 갓! That was so funny! 여러분 지성 you can do it! 그냥 그냥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얘가 들어가야 돼 아 있을 것 같도록 그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시길 전하셨습니다 아쉽겠다 근데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건 진짜 청구 중에 좋았어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써왔어 그냥 조심히 떨어지지 않게 오우 여러분들도 잠깐만 기름 위에 또 발라야 된다는데 안 돼? 그런 거 안 해주셔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조금만 바라는데 우와 이거 피만들 없으면 망해 위에도 기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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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기름 발라 제발 점점점 오케이 오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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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헐 왜요 왜요 아 아 근데 우리 진짜 파보다 망했어 우리 망했어 빵 말고 빵에서 바르는게 아니다 그 위에다가 불꽃이다 아 아 진짜 레전드다 아 이거 진짜 어 니들만 재밌으면 된다 어 근데 약간 연기 나는거 맞죠? 아 근데 냄새는 약간 연기 하거든요 사실 되게 쉬워 잘 자라게 살아요? 발을 어 잠시만요 이게 레시피가 아닐까 레시피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가스 뿌리고 별거 없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너무 아 아 저는 기름이 생명이에요 저는 기름이 그냥 다 부어주세요 사실 마음가게 여기 반을 붓고 싶었는데 아 잠시만 너무 많이 아 아 아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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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채점으로 된거에요? 아 아니 그냥 셀카 아 얼굴 상태 괜찮은거 온다 이제 얘 홀로 간J 아 헤어우 베스트 브랜드 주 integral 나 사는 오 헤헤 representing 그런 전부 그건 행복해지는다 그 hebben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친구 들어와요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어요 왔어 왔어 친구가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약간 맘에 드는게 왜 칼 들고 와요 근데 제 생각엔 이건 이미 끝났어요 끝난 시련이야 응 이 사람이 갖고 온 칼이 여기 꽂혀있는데요 아니 이건 잘린 칼 이건 선물 뭐야 이거 뭐야 결혼할거 같은데 이 결혼은 결혼할거 같지 않아요? 왕이야 왕 백마탄 왕자님이 내려와서 돈이 많아 큰일 났지 결혼을 했잖아 결혼을 했더니 왕 이랬어 그럼 여기 지팡이를 자세히 모시려 지팡이에 나뭇잎을 다시 자랑 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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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백까지 벌써 이손 이손 꿈에서, 꿈에서. 꿈에서 차로랑 많이 가있는데. 아, 네네. 옛날에 주유소 가잖아. 주유소. 오. 5만 원 넘으면 생수, 그 건빵 주는 거 알지, 옛날에? 형 알아요? 어, 뭐라고? 형 알아? 어. 가끔가다 그, 그 5만 원 이상 주유. 어, 맞아, 맞아. 건빵도 주고. 맞아, 맞아. 난 걔가 물 줘? 물하고, 또 어떤 약간. 아, 뭔 줘요. 그 무슨 물? 그냥 물. 생수. 우와!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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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그냥 가만히 있잖아. 아프트. 아프트 할 때 엉덩이 뒤로. 아, 이거 자체가. 팔 때 엉덩이 앞으로. 왓츠. 쿵쿵. 아니야. 맞아. 이거 아니야. It's gonna be alright. 그냥. 아프트. 아프트. 아, 우리 이걸 와. 둘이 알지 않았어. 어차피 그, 2020 파트 2 앨범 얼마 안 남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스파 하고 싶거나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어? 없어요. 빨리 지나고 싶어. 시간. 왜? 그만 만들고 싶어. 와, 오빠 애교해 주세요. 싫어요. 아, 내가 싫어겠다. 응? 네, GMC 레츠고! 아, 그래. 시작해. 아, 내가 지금 그, 저거 뭐야? 아, 진짜 왜? 아, 진짜 왜? 지금LL 제거하는 거 같아 신상해 막 당황했어 약간 악력 센네 어핫 보거만 한번 나도 졌어요 후옹 네 고구마 나 동생 사이에 바로 오케이 어? 아? 아아 아니야 아니요 살려낼 재키토리 재키토리 도무도 키우고 그 마을 같은 거 핀 랜드 사슴 사슴사슴 핀 랜드의 센터 버스에 있겠다고 생각해요 알았어 알았어 린지 린지 그 크리스마스 이벤 나 애기 때 크리스마스 이벤 그냥 피아노 노래 하나 쳤어 그냥 이해 못 했어 뭐야 뭐야 그냥 넘어가 그냥 이해 못 했어 뭐야 뭐야 이해 못 했어 뭐해 사슴터클로스가 마을 키우면 너 가자 마을 말 수 없어 다시 해 엎어지면 엎어지면 아 진짜 그렇지 여기다 정우 형이 바닥에다 도산 찍었어 냉동에 넣어줘 아이스크림이 보통 떨어지더라구요 이렇게 떨어지더라구요 이렇게 떨어지더라구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더라구요 아 근데 뚜껑 열어라 그거를 무슨 정우가 근데 요즘 뚜껑 열어라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스페셜 어 네 스페인 어렸을 때 되니까 우리 관리해주시면 저는 우리를 되게 어리다고 서로 어리다고 내 생각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형들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찍는거에요 그래서 이제 혼나면 우리 먼저 나가있으라고 아 계속 듣고 있으면 후 근데 나도 나도 점점 있었어 나 진짜 나 한국어 몰랐을 때는 혼나도 그냥 아무 간절 없었어 근데 왜 그게 한국말 들리니까 진짜 너무 무서워지겠네 혼자 여러분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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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ульт 갈 바이바이 differences 감사합니다.